흥보가 밖을 나와보니 중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장대로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서발장대를 휘둘러도 거칠 문적이 없는 집이오 물건이 이런 것은 문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백문전을 당도하니 곡소리가 낭작거놀 생사가 미판이라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구가 계시온지요 무슨 연구가 계시온지요 흥보가 대답하되 흥보가 대답하되 권솔들은 다소로고 권솔들은 다소로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우는 길이오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우는 길이오 임자가 따라오는 것이니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 뒤를 따라오면 소승 뒤를 따라오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박흥보가 박흥보가 같이 시작 박흥보가 좋아 좋아 라 고 그러면 여기를 잘 들 때까지 주고받고 여기는 해 왜 그렇게 해서 잘해야지 같이 해봐 같이 하면서 안 들은 대로 시작 박흥보가 좋아 좋아 라 하고 대사 뒤를 따라 따라 간다 이 모렁을 지내고 저 고개를 넘어서서 한 한 곳을 당도 하여 그 자리에 가 우뚝 서 서 서 서 서 서 이 만원 명 정당에다 태강 성주를 호시되 임자 병양 온 로 대강 성주를 대강 성주를 호시게 되면 명정은 8월 15일에 넌 억 억 10만군 장자가 되고 3대 진사 오 우리 oral 5대 급제 병감사가 날 명강이 적실거니 일원일 그리 알고 잘 지내요 기다리고 한두 말을 마친 후로 눈물 들어 사면을 둘러보고 손을 꼽아 무엇을 생각더니 일월 구원을 연간 곳이 없다 그제야 흥보가 도승인 줄 짐작하고 있던 집을 헐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차차차차 살림이 나아지거늘 흥보가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본 적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본 적 본 측 본 측 본 측 쓴 이렇게 겨울동자 갈고자 삼월삼진에 올랫자 꿈춘자가 줄시고 꿈춘자가 줄시고 행와 분분 도와요 이와 반지풀게 무거느니 이와 반지풀게 무거느니 이와 반지풀게 무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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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펄 여기를 좀 박자를 더 선명하게 나비첩자 나비첩자 펄펄 시작 펄펄 춤출무자가 졸시고 춤출무자가 졸시고 괵꼬리 수리루 나라 괵꼬리 수리루 나라 노래 가짜가 졸시고 노래 가짜가 졸시고 희난건 침생수 희난건 침생수 나는 것은 세조라 나는 것은 세조라 쌍쌍이 왕대 언니 쌍쌍이 왕대 언니 제비언짜가 졸다 제비언짜가 졸다 제비언짜가 졸다 20번째 노래 거기에 노래 시작하기 전에 넘버링을 거기다가 20번 이렇게 해놓고 흥보 제비 점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흥보 제비 점고 넘버링을 이렇게 타이틀을 매겨 20 해놓고 그게 20번째 노래거든 흥보가 전체 중에서 20번째 흥보 제비 점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점고 제비 점고 출석 출석 점고야 점고라고 해야돼 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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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고가 출석 출결 확인하는 것이 점고요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강남 두교는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들이느니 백조들을 점고를 들이느니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매기 중원 나갔던 명매기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 제비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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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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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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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릴까?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그렇지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우리 사명님 잘하시네 박흥보 제비가 박흥보 제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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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내려 박흥보 제비가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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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불상조가 들어 왜냐면 다리가 부러졌었거든 그래갖고 그 봉통이 졌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불상을 떨어야 되니까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시작 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들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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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상을 떨어 들어온다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부러진다리가 봉통아지 가져서 전동거리 곧들어와 전동거리 곧들어와 대답은 우렁차게 해야돼 전동거리고 들어오고 전동거리 곧들어와 예 시작 전동거리 곧들어와 예 시작 전동거리 곧들어와 다시 전동거리 곧들어와 예 전동거리 곧들어와 예 전동거리 곧들어와 예 너는 왜 다리가 pom통하지가 졌노 너는 왜 다리가 pom통qi가 졌노 넌 왜 igual 너는 왜 다리가 pom통하지가 졌노 세 번째 박에서 하나 둘 그렇지 흥보채비가 들어온다 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들어온다 흥보채비가 들어온다 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져서 천동컬으로 들어가 천동컬으로 들어와 천동컬으로 들어와 천동컬으로 들어와 예! 하나 둘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하나 둘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퐁턱가ый 가지 졌노 너는 왜 다리가 퐁턱하니까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다시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시작!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봉통가지가 젖노? 흥보채비 어짜오대 하나 둘 흥보채비 어짜오대 한 번 더 하고 뒤로 넘겨드릴게 흥보채비가 들어온다 흥보채비가 들어온다 그렇지!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봉통가지가 봉통가지가 어렁지면 안돼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아주 좋았어 잘 그렇게 부드럽게 부러진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열하나 열 둘이 아시다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해 하나 둘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해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너는 왜 다리가 너는 왜 다리가 봉통가지가 젖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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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가 아레리리다 소주가 아레리리다 그 다음 반기에 3째 반까지 먹어야 될 소주 3번째 반에서 시작하고 소주가 아레리리다 시작 하나 둘 소주가 아래리다 소주가 아래리다 네 번째 방에서 소주가 아래리다 다시 소주가 아래리다 소주가 아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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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가 아래리다 소주가 아래리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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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조운수 불길 하야 소조운수 불길 하야 뚝 하야 하야 소조운수 불길 하야 소조운수 불길 하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대반의 다리가 대번의 다리가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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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번의 다리가 찰칵 만들어 잘So total Ugieren Win 2 여기도 열 하나 열둘 Candy Double plat 가슴이 살았으니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서리까 은혜를 갚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통초가워 소조가 가르리다 하나 둘 셋 소조가 가르리다 세번이 아니라 세번째 박에서 해야되니까 두박만 보내고 하나 둘 소조가 가르리다 하나 둘 소조가 아르리다 소조가 아르리다 네번째 박에서 소조가 아르리다 그렇지 소조가 아르리다 소조가 아르리다 소조가 아르리다 소조가 아르리다 소조가 아르리도 소조가 아르리도 소짓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주군수 불길하야 소주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던디 죽겠어 죽이 합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던디 거의 죽게 되었던디 거의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쳐가 제발 덕분에 통쳐가 소주가 아래리다 시작 하나 둘 소주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주군수 불길하야 소주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대반에 다리가 찰칵 대반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부러져 거그 죽게 되었던디 거그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시를 만나 어진 흥보시를 만나 만나가 많이 합이에요 덩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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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허면은 은혜를 값소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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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이 일곱 번째 박에서 나와야지 미리 나오면 안 돼요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릴까 시작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릴까 5, 6박까지 가고 7박에서 은혜를 나와야지 6박에서 나오면 안 된다니까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릴까 시작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릴까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제발 밀어 올려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소주가 내리다 소주가 내리다 소주가 내리다 소주가 내리다 네번째 박에서 해야 돼요 저기 첫 다음 장단에 하나 둘 셋까지 먹었으니까 하나 둘 소주가 내리다 소주가 내리다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 둘 소주가 내리다 소주가 내리다 나 %%%%%%%%%%%%%%% 만리 ciud similar abe зовут 시 haar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군수 볼길하야 소조군수 볼길하야 뚝 떨어져 아홉 번째 박수 뚝 떨어져야 돼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다시 뚝 떨어져 뚝 떨어져 그렇지 소조군수 볼길하야 뚝 떨어져 소조군수 볼길하야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대번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풀어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거의 죽게 되었던디 대번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여기가 이제 제일 좀 여기서는 취약이에요 대번에 시작 대번에 다리가 대번에 다리가 아니 다리가 도 아니야 대번에 다리가 찰칵 대번에 다리가 찰칵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풀어져 거의 죽게 되었던디 풀어져 거의 죽게 되었던디 일곱번째 나와야 돼 풀어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풀어어 풀어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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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 합이 합이 돼야 되니까 다시 시작 풀어져 시작 풀어져 거그 죽게 되었는디 어진흥보시를 만나 어진도 일곱번째 여덟번째 시작 어진흥보시를 만나 어진흥보가 저기 흥이 아홉번째 맞아야 되겠지 어진흥보시를 만나 많이 합이니까 시작 어진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비 세번째 박에 죽을 목숨비 시작 죽을 목숨비 살았으니 살았으니가 아홉번째 박 살았으니 시작 살았으니 그 다음에 합의 로다 여기서부터 박자가 제대로 가는거에요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제발 덕분에 통초고 제발 덕분에 통초고 제발 띄워야 돼 시작 제발 덕분에 통초고 제발 덕분에 통초고 제발 제발 덕분에 통초고 이렇게 선명하게 이 뒤에가서 막 숨구멍도 없이 막 말이 몰아붙였잖아 여기서 틀리기가 쉬워 왜냐면 여기 숨구멍도 없고 말이 막 붙여가잖아 막 랩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힘들어 여기를 다시 해드릴게 여기가 틀리기가 좋으니까 말리조선을 부터 말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말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자기는 나가에서 꼭 음을 떨어뜨리지마 거기에 말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그러니까 랩처럼 이게 말 붙임하고 박자하고 같이 가지를 않아서 그래 강박에 안 가니까 우리가 강박관념이라고 해 그것을 그러니까 나가를 내리고 싶지 나가 태어나 태어나에다 그걸 주고 싶은 거야 나가 태어나 나가 태어나가 나가가 말리조선을 나가 태어나 이렇게 나가 태어나 조선을 나가 태어나 이렇게 이거 하고 싶지 조선을 나가서 태어났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 목적어까지 해주고 나가 동사를 뒤로 가고 이렇게 내리고 싶잖아 근데 아니야 나가 태어나 이렇게 돼 있어 나가를 해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기 약하게 해야 될 말이 강하게 나와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음악인 거야 랩이 아주 온조네 그렇지 이 속에 랩이 다 있지 강박이 약박이 다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강박으로 가다가 약박이 강박으로 오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매력적인 데라니까 이게 처음에 들어온다도 대평 그렇지 응 모재비가 들어온다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들어온다 하고 싶잖아 아니야 들어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더 세련된 거야 박자가 감각이 이게 더 음악적이잖아 들어온다 하면 루즈해 루즈하고 그 다음에 판에 박히잖아 판에 박힌 듯하고 재밌어요 루틴해 너무 루틴한데 이거는 응 모재비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음악적이란 말이야 리듬이 더 한 발 앞서간 발전된 형태라고 불러보니까 재밌어 이게 재밌어 어디있어요 그럼 이게 그래서 녹록지가 않다고 이게 심플해 이게 음악이 심플한데 박자가 대신에 박자가 녹록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리초선을 다가 태어나 시작 말리초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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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의 다리가 찰칵 부러져 나도 여기는 스빈뱅키가 죽을 것 같아 여기 심플한 한도 없어 대본의 다리가 찰칵 부러져 콕을 죽게 되었던디 그니까 칵을 찰칵 하고는 찰칵 부러져 할 때 찰칵이 짧지만 거기서 도둑스무러 거기서 쳐야 돼 칵 하니까 칵 하고는 빨리 숨을 쉬어 진짜 도둑스무러 진짜 도둑스무러 대본의 다리가 찰칵 부러져 콕을 죽게 되었던디 오진흥뽀씨를 만나 시작 오진흥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오진흥뽀씨 그니까 목숨이 거기서 그 놈이 이가 길잖아 거기서 얼른 숨을 쉬어 그래야 살았으니 하고 어찌하면 또 보면 없잖아 거기가 순표가 어찌하면은 합해서 나가니까 그니까 거기서 숨을 쉬어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이렇게 되잖아. 시작!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으니까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제발 더 숨을 쉬어줘.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거기서 숨 좀 쉬라고 올려놓고 제발 덕! 거면은 술도 맥혀 죽잖아.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제발 덕분에 통초가워 지살구멍은 다 해놨어. 옛날 명인들도 자기 살구멍은 다 해놨다 이 말이야. 흥고 제비가 있잖아요. 장수한테 말을 천지히 할 수 없어요. 빨리 해야지. 자기 말을.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해서 하는 소리인데. 그럼 장수한테 그리고 다리까지 쩔뚝이는 놈이 늦둥이야 이놈이 또 거기다 대고 늦게 나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놈이가 쩔뚝거리고 이 늦둥이가 그러니까 늦둥이면 약하지. 그런데다가 쩔뚝거리고 들어왔어. 그리고 독일에서 오고 어디에서 오고 세계 광지에서 오잖아. 주눅이 바싹 들었지 뭐예요 지가.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주워서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야. 분위기가 다 그 분위기. 그 분위기가 딱 나오잖아. 절박하잖아. 절박하잖아. 그런데도 자기 은혜를 또 갚아야 되니까. 자기 은인의 은혜를 그거를 빨리 알리고 싶고. 그렇게 해갖고 뭔가 상도 갖다 주고 싶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이거를 주워서 섬기는 거야. 뒤에 가서. 처음에 불상 쪽으로 들어오잖아 또. 불상 쪽으로. 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하면서 불상을 떨고 들어와. 선생님 끝까지 보충만 한 번 해주셨어요. 당연히 애들이어야지. 그러니까 이 흥보채비가 여기서 자기 말을 다 해야되고. 그런 단계. 그러지. 우리가 장한일 보고할 때 그러잖아. 뭐 젖혔는데 뭐 젖혔어요.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거야. 그거라고. 딱 저렇게 그냥. 맞아요. 이면. 이면. 이면과 그 피를 팍팍팍팍팍 저렇게 느껴야 된다. 아니잖아. 공감 200배를 하고 있어 진짜. 공감 200배를. 내가 해듣게. 어이. 잠깐만요. 어서 눌리시오. 강남 두교는 조종진 망제라. 백조들을 점고를 들이는데.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매기.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 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흥보재비.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재비가 들어온다. 울어진 다리가 봉통하지가 졌어. 전동 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 장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통하지가 졌어. 흥보재비 어짜우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 운소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그거 죽게 되었던지. 어진 흥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릴까. 제발 덕분에 통쳐가워. 이렇게 하고 이제 아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네가 그런 편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거라. 삼둥이 지나고 춘사머리 방장거늘 흥보재비가 봉표박씨를 입에 다물고 말리조선을 나가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거야. 그리고 흑은 벅 자고 백은 물 없으고 이제 여기 제비도정기. 그 유명한 제비도정기가 나와. 아니야 제비도정기를 배우지요. 길지 길지만 배워야지. 봉표박씨가 들어오는 오키나와에서부터 중국으로. 이게 쉽게 짜리면 될 것 같은데. 평양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난대목을. 네. 그래서 이제 다음주부터는 대망에 제비도정기를 들어가도록 할테니까. 그거 소족 아렬이다. 그것도 해갖고 오셔야죠. 대외에서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는 대외곡곡으로 많이 합니다. 입시곡과 대입. 여기는 주로 저기봐야. 중학교 들어갈때는 예중이나 예고 들어갈때 예고 많이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다른 곳이 있고. 동작강 남태령이 다 나와요. 응 다 나와요. 왜냐면 이쪽으로 서울을 또 안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을 거쳐서 남원으로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거의 서울 어떻게 어떻게 서울을 빼놓고 써. 그니까 평양도 유명하니까 하고. 그니까 이제 사명님 오늘은 여기까지 맺읍시다. 공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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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셔츠 Paulo começa매원입니다. 예. 아 icusters 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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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s 이 negoti,